안녕하세요. 연극축단반의 차지혜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극 법원의 법정의 세우다의 막공과 쫑파티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요. 그럼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5번을 못정기했습니다. 영배웁니다. 오늘 막공입니다. 지금 화면 됩니다. 막공 화이팅! 고생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화이팅!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화이팅! 법원을 lord 세우고 그 수출하는ong의 세 greatest 오죽還구 위achten 역순을 좋아해 예 secr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a few moments late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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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